안녕하십니까? 토짐의 기초고학 강의할 이준석입니다. 제목은 토짐의 기초고학 경향 분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에 앞서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올리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읽어봐 주셔가지고 이왕 공부하시는데 효율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험 준비에 마음가짐이라고 얘기해놨습니다. 첫 번째 내용 보니까 하루 일주일 목포량을 설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내가 만약에 삼수적으로 공부하겠다. 마음을 먹었지 않습니까? 공부하다 보면 삼수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땐 어떻게 우리가 삼수적으로 보겠다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열 페이지를 자세히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적당적당 보더라도 삼십 쪽을 갖다가 반드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약간 좀 강제덕 진도가 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영어 공부하겠다고 해가지고 영어 CD라든가 이만큼 구입을 합니다. 봤더니 제일 앞에 거를 이제 첫 번째 거를 보게 됩니다. 그거 봤더니 잘 모르겠어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요.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지쳐버리는 거죠. 결국은 끝까지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년쯤 지났는데 이사 갈 일이 생겼다. 이사 갈 딱 보니까 어이구야 산지 10년 됐구나. 그런데 보는 건 결국은 맨 앞에 1번만 보고서는 안 봤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지쳐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술렁술렁 하더라도 내가 내용을 잘 모르겠네 하게 되면 맨 앞에 있는 개요라든가 정의라든가 그런 분만 보더라도 일단은 30조건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할 때하고 안 할 때를 철저히 구별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회사 일하면서 공부한다. 또는 다른 일 있어가지고 뭘 하는데 공부 생각 머릿속이면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스트레스만 찾게 되고 공부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기서 공부할 때가 아니구나 해서 공부는 살짝 잊어버리시고 그 일에 집중하셨다가 공부하실 때는 공부에 집중하는 그런 내용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한테 때가 온다는 뜻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번에 시험 봤더니 좀 아니네 운이 없었네. 다음엔 올 거야. 이런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공부할 때 좀 강한 정신력을 발휘하고 발동을 해서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거고요. 내용 중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왜냐면은 왜 라는 말을 항상 우리가 갈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아 이런 게 이렇게 돼 있대. 그럼 그는 왜 그런 게 생기는 거야. 그런 게 왜 필요한 거야. 왜 그런 거를 왜 보강하는 거야. 라고 하는 항상 왜라고 하는 것. 이유가 필요하다는 뜻 얘기하죠. 우리 문제에서도 이렇게 돼서 대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책 공법을 쓴 게 중요한 거냐. 그거보다는 그 공법을 왜 써야 되느냐라는 것이 우리는 중요하다. 그래야만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우리가 일을 꾸려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냥 막연한 경험에 의해 가지고 옛날 이 캐피턴이 된 거야. 이게 아니고 우린 좀 더 합리적으로 공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반지가 되고 일드 그와 같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서수령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의 핵심어라든가 한뒤 마디로 자꾸만 요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게 됐을 때는 이거는 핵심은 뭐야. 이렇지. 보일링이 생긴데 줄이 길죠. 사진도 주변에서 상향의 침출을 해가지고 모래 전당도를 잃어가지고 모래가 이끌 현상이 우리가 보일링이다. 발전되면 파이핑이 생기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봅니다. 그럼 그 줄이 몇 줄 가겠죠. 그림 붙이면 거의 한 3분의 1평 정도 양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보일링에 대한 핵심은 뭐냐. 그런 것은 상향 침투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압축하고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가져져야 어떻게 줄거리를 캐치할 수 있다. 줄거리를 캐치해가지고 핵심어가 되게 되면은 나머지 문장들은 시험 보면서 우리가 서술하면서 풀어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에 따라 그걸 갖다가 통으로 다 기억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통으로 기억하게 되면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기억할 수도 없고 또는 시험장 가서 쓰다가 토시가 막힌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핵심으로 딱딱 끊어서 이거는 저거다 저건이다 끊는 그런 습관을 많이 길러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이죠. 남에게 설명하듯이 중공을 중공을 해본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 올린 것처럼 상대방은 없다 하더라도 자꾸만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아 이거에 대한 정의는 뭐였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뭐지 그래서 이런 것은 대책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자꾸만 이렇게 설명을 해본다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 거기서 어떻게 생겨요? 본인이 아 어디는 내가 알고 어디 부분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한다는 것. 그러면 내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아 그 부분은 좀 더 내가 살펴봐야 되겠네. 아니면 또 다른 책을 통해서 다른 자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보완하고 막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생각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이라든가 약자 같은 것들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왜? 식은 자꾸 외우다와도 까먹는 게 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시험 이전부터 집중관이 하는 뜻은 뭐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A4 같은 용지에다가 식 기호는 무시하시고 중요한 식들을 쭉 나열한다는 뜻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팅 같은 걸 해놓고서는 사무실 책상 유리판 밑에라든가 또 대개서라든가 해가지고 평소 때 한두 번 써보더라도 시험한 2주 전부터 어떻게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머리에 들어오겠죠. 그다가 시험 끝나면 조금 관리형으로 갔다가 2주 전에는 바짝 집중관리하는 이런 형으로 가서 이런 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시험 공부에 대한 어떤 방법무적, 기술적 얘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처음 출발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냥 생으로 암기가 되는 것은 복구가 안 되고 또 시험 문제들이 그냥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주거나 이렇게 꼬집어 물어볼 적으로 우리는 능동적으로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더 기본적으로 이해 바탕으로 출발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해만 했어요. 이해만 하기도 어떻게 될 거예요? 객관식 문제 같은 건 답을 쓸 수 있겠지만 서수령이기 때문에 본인이 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암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암기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자꾸 봤더니 이해가 안 되더라. 그때 무조건 먼저 외워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적당한 공부량이 쌓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초심자는 탐독 그랬습니다. 탐독이라는 것은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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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빨리빨리 보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30페이지를 보겠다 싶으면 어떻게든 30페이지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대충 보든 자세히 보든 간에 그래서 쭉쭉 나가야 돼. 그래서 어떤 진도들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는 모르더라도 뒤에서 가게 되면 또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보여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 도서는 학교 책과 달리 어떤 체계적이 안 돼 있습니다. 체계적이 안 돼 있다는 것은 학교 책은 앞에라 알아야 차곡차곡차곡 알아가는데 우리는 답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일장이라 하더라도 뒤에 나와 있는 다른 장 토합이든 연학지반이든 기초든 이런 내용들이 같이 답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것이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데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죠. 일반 학교 교과처럼 체계적으로 공부하시게 되면 나중에 다시 비체계적인 답안을 공부를 별도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두 번 절차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중간 이유가 되면 이제 정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독을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은 왜 그런 거야? 왜 필요한 거야?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래야 항상 답에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공부를 하는 건 누구나 싫어하는 거지만 좀 그래도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요령이 생긴다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는 뜻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에서도 중요한 것은 좌우적인 무조건 반복도 반복입니다. 일단 공부가 좀 나이가 들어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머리가 암기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꾸만 눈도당을 여러 번 많이 찍혀야만 그것들이 뇌 속에 각인된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부단한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는 공부하면서 항상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답안지와 작성해서 갈까라는 부분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해 주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어떻게 답안지 내 그려갈까? 왜? 일반 책에 있는 그림들은 상당히 복잡하죠. 숫자도 들어있고 많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하면서 어떻게 개념이 실려있는 그림의 모식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와 같이 짜짓기하는 것, 짬뽕대는 것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려요? 알려고 한다 라기보다는 답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성할 거냐라는 부분을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실 때도 그런 쪽으로의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해를 암기하더라도 본인이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컨대는 한 달에 한 문자라도 하나 쓰는데 한 시간을 걸리고 두 시간을 걸리든 간에 내가 한번 대제목을 만들어 보면서 써보는 겁니다. 쓰는 거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누구나 부담스럽죠. A4 두 장, 세 장 딱 있는데 어떻게 쓰지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것은 항상 식을 중심으로 또는 그림을 중심으로 아니면 말이니까 글씨가 되겠죠. 우리가 쓰는 도구는 이거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내가 그림을 통해서 출발시키거나 아니면 거기에 적당한 식을 붙여가지고 설명 붙이고 그러면 글씨들이 좀 해결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글씨 쓰다 보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져요. 왜 그래?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쭉 학교 공부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문법이라는 틀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를 얘기해도 하면서도 문법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동사 나와야지, 목조가 나와야지 이러다 보면 훅 지나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표현 자체들도 어떻게 문장을 쓴다기보다도 이와 같이 파워포인트에 돼 있는 것처럼 간결하게 딱딱, 서술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답을 끌어가겠다는 거고 시카고 그림은 반드시 손으로 해봐야 된다. 왜? 시카고 그림은 머리에 둘 수가 없어요. 우수가 없고 내가 식을 써보고 그림을 그려봐야 시험장에서 손이 알아서 그냥 술술 작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찬테라도 시카고 그림은 반드시 내가 손으로 써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공부하다 보면 지쳐버립니다. 힘들기도 하고 오늘은 효율도 안 나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거기를 얽매어서 보지 마시고 일장하다가 오장등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피로가 좀 덜 쌓일 것이고요. 또 팁을 드린다면은 일단 수면은 어느 정도 취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밤샌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참고적으로 이제 좀 좋은 어떤 차들을 살짝 소개해놨다. 이렇게 보실 거고요. 자 그래서 공부가 이제 목표를 가지고 공부가 됐으면은 공부가 많이 됐든 적게 됐든 시험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답안지 작성에 대한 요령도 있지만은 문제 선택은 어떻게 자신 있는 것부터 한다. 자신 있는 것부터. 만약에 문제가 2, 3 적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뚝 봤더니 아 요 놈이 제일 맘만해 싶은 거는 요 놈을 쓴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순서는 뒤바까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의하실 건 뭐냐면 요걸 내가 자신 있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쓰는 데만 정신이 확 팔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 봤더니 시간이 먼 40분 지났다. 그 나머지 봤더니 어 시간이 없는데 세 문제를 언제 쓰지? 이런 부담이 확 쏟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간을 항상 생각해서 우리가 한 페이지 같으면은 10분 정도인데 그래서 10분 안 되기엔 8분, 9분에 끌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때는 절제된 컴팩트한 답안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시는 거고요. 그래서 1교시에는 정의나 계열을 생각해가지고 자꾸만 이제 확장을 하는 겁니다. 문제에 따라서 연관된 걸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답안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툴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기본적 학문적인 거죠. 이런 학술적 부분하고 또 하나는 실무적 부분하고가 항상 어우러서 가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또는 관연도 문제를 통해서 어떤 형들이 돼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 3, 4교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서수령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던지더라도 그 앞에 있는 기본 개념이 되는 또는 메카니즘이 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가고 나서 물음에 대한 답을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도 그런 중심으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실 적에 이건 지금 기본 개념을 쓰고 있는 거구나. 이건 지금 문제에 대한 적극적 답을 기본 개념으로 또 출발시켜가지고 잘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느끼셔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내용이 그래 그렇게 돼 있네 하게 됐을 때 시험자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살짝 응용해서 문제를 낸다든가 그럴 때 우리가 능동적으로 답을 쓰는데 잘 하지를 못하게 된다는 뜻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쓰면서 항상 머리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은 뭐 딱 숫자로 되는 건 아니겠죠. 10% 정도는 다음 쓸 뭐를 생각해서 문제지라든가 연습지 같은 데다가 메모를 해 두시라는 뜻입니다. 쓰면서 다음에 내가 뭐를 쓸까 하는 것을 메모를 해야 돼. 왜? 뭘 쓰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걸 쓰는 타임에 오다 보면 아까 뭐가 해놨는데 생각이 안 나버리는 게 왕왕이 많죠. 우리도 뭔가 내가 어떻게 그럴 때도 있어요. 저 물건을 찾으러 갑니다. 가면서 가다가 잊어버렸어.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럴 때 가끔 있죠. 그럼 시험장에서는 엄청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메모를 해두고 머리에 메모를 들 말고 종이에 메모를 해둬라. 문제지 같은 데다가 꼭 핵심되는 단어를 써가지고 해나야만 내가 다음에서 항목을 빼먹는 일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서술 문제는 어떻게? 두갈 여기 식입니다. 두갈식으로 작성해라. 이거 뭐냐면 앞부분에다가 먼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결과라든가 또는 결론을 던지고 결론을 던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다가 이유라든가 배경이라든가 메카님이라든가 그런 어떤 개념들을 쓴다는 뜻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시고 그래서 터널에 아칭이 되어지는데 조건에는 적당한 변이와 주변에서의 하중저지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서는 출발해야지. 뭐 쭉 가서 해서 그럼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내용을 저 파악을 해야 되고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채점한 사람한테 우리한테 불리한 입장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꽝 하고 던지고 나서 이렇게 출발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만약에 TV에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쭉 설명하는 마지막 가서 뭐라 그래? 경제가 안 좋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아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딱 던지는 거예요. 내년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 어? 왜 안 좋을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채점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가더라. 그러면 그것이 방향적으로 좋은 답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 드린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팁을 드린다면 시험은 무조건 응시하셔라. 아 이번에 공부했는데 아직 공부가 별로 안 됐는데 시험장 갈까 말 갈까 말까 누구나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장 하루는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3개월치 공부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가 왜? 우리의 마음가짐을 추스리는데 마음가짐을 추스리는데 시험장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 분위기 또는 그 시험장에서 내가 집중했던 것 것들이 그 시험 문제 봤던 것들이 공부할 때 되면 평소 때 공부해서 보던 것보다는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어떻게 강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제가 공연하는 거를 공영장 가서 본 거하고 아니면 TV를 통해서 공연을 본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TV에서 영화 본 거하고 아니면 극장에서 영화 본 것도 많이 틀리죠.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이 틀리고 또 기억에도 많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장에서의 분위기 속에서 가짐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많은 것을 갖다가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뭐가 생겨요? 공부할 수 있는 힘 또는 거기에 원동력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떤 작용들을 분명히 많이 물로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해놨는데 공부하시기 전에 항상 보시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번 쓱 훑어가지고서는 어떻게 마음가짐을 추스리고 이렇게 하시고 앞으로 제가 이론 쪽 공부라든가 또는 관연도 문제를 할 때도 이런 틀들을 철저하게 이끌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칭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연도 문제 같은 거 나와서 제가 제일 뭐 생각하느냐 답을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 안 해요. 과연 출제하시는 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출시했을까 그래서 그분의 머릿속에 있는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항목들이 답안에는 들어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서 핵심어 되는 단어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갖다가 문제를 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페이지를 두세 페이지를 채웠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내용들이 얼만큼 알차게 끌어갈 거 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이런 학습을 통해서 또는 관연도 출제된 문제를 우리가 보시면서 아 지금 이런 생각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더 내용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는 우리가 답안지에다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쓸 거냐 이거보다도 그 답안지를 구성하는데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내가 답안지를 구성할 거냐 하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뜻 말씀 올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비빔밥을 하게 되면 밥도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시금치도 있어야 되겠고 또 뭐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내가 비빔밥을 만들면서 비빔밥은 좀 아주 매콤하게 하겠다 아니면 싱겁게 하겠다 아니면 질게 하겠다 이런 타켓을 가지고 답을 써야 모양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냥 갖다 비벼뷰하다 보면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닌 것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답안지를 써야 될 거냐 하게 되면 그 답안지를 쓰는데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과 같이 불로기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내용만 생각하다 보면 이게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떤 전략이 짜지고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안지를 써보고 공부하고 답안지 써보고 공부하는 것은 어떤 때 우리의 시간을 많이 줄이고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틀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제가 강의할 때도 이런 내용들을 가끔 보시면서 연관져가지고 내용들을 살피시는 것을 바라면서요. 앞에 오리엔테이션 기억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있 음 그리고